샘물 공장 운영을 막기 위해서 수년간 법적 공방을 벌였던 횡성 서원면 주민들이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횡성 서원면 주민들은 지난 2015년 도지사를 상대로 샘물 공장 건립 허가 취소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지만 2심에서 패소했고 대법원도 주민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주민들은 구제역 매립지가 있어서 생수 공장이 적합하지 않고 지하수 부족에 따른 생존권 위협을 주장했지만 2심 재판부는 환경영향조사 절차가 적법하고 이익침해 개연성을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